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다목리입니다. 2차선 지방도로 코너변에 자리하고 있는 다용도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아주 저렴하게 나온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목리 버스토미널도 도보약 1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구요. 화천군청 시내 또한 자동차 약 20분 거리에 있구요. 수려한 산세와 함께 맑은 계곡이 흐르는 상서면 다목리의 알짜 토지입니다.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길게 접혀있는 코너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목답으로 된 163.3평의 토지이구요.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접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 지방도 바로 옆에 코너자리로 접하고 있는 토지구요. 전기와 지하수 그리고 컨테이너 농막시설이 되어 있는 그리고 오수관과 하수관까지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다용도로 쓰임새가 아주 많은 토지입니다. 저렴한 매매가 6500만원이구요. 평당 40만원이 채 안되는 39만8천원의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선 지방도변에 컨테이너 농막과 함께 전기 지하수 시설이 완비되어 있구요. 현재 텃밭으로 경장용 토지로 사용중입니다. 화천군청 시내 또한 자동차 약 20분 거리에 있구요. 다목리 버스터미널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의 전원주택 다수가 신축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수려한 산세와 함께 맑은 계곡이 흐르는 상서면 다목리의 알짜 토지입니다. 컨테이너 농막 내부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놨구요. 집기류 일체까지 승계해드린다는 조건입니다. 사통팔달 연결망이 편리한 교통망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구요. 저렴한 매매가격의 금매 토지입니다. 매매가 6500만원 평당 39만8천원의 가격이구요. 컨테이너 농막 시설과 전기 지하수 그리고 화장실 시설을 갖춘 우수관과 하수관 그리고 완벽하게 통목공사까지 마친 다용도 다목적의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에 2차로 변에 접혀있는 다용도로 쓰임새 좋은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